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1일 확진자도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전인 지난 12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보도에 박용 기자입니다. 21일 0시 기준 서울시 1일 확진자는 23명. 전날 0시 기준 28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악구 사우나와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각각 1명씩, 관악구 지인 모임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간 발생량도 감소 추세인데 지난달 말 주간 1평균 확진자는 77.2명, 9월 첫째 주는 1일 평균 50.9명으로 줄었고 지난주는 하루 평균 43.1명으로 전주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은 증가 추세로 30%에 가까운 비율까지 늘었습니다.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5.6%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28.8%로 증가했으며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2주 전 34.8%에서 지난주 33.1%로 여전히 높은 상황. 확진자 3명 중 1명이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한편 최근 1주간 집단 발생 사례는 직장 관련 101명, 종교시설 관련 45명,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 한국해선ườ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